지금은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선지되네 비록 전쟁과 기득과 기법 환란 날이 다가와고 흥믄한 향야를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돌아주니 푸른 타치고 낙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오늘의 진세 믿는 그대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라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요 또 주의 종 가위 살 때와 다시 예배가 회복해 주수할 때가 길어 불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뿐 되엿지 그 말씀을 선포하리 우루의 진세 우리의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신 어린 양 찬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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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렐루야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